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갠저TV 한세훈기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지금 꾸준히 내가 시청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하나솔루션 시청 중입니다 아니면 잘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신지 제가 댓글을 보고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하루이 고맙다 주제분들 3일 동안 주도주체무에서 5종목 수익청산을 드렸습니다 허브갠저TV는 약속을 드렸고 연휴 전에 여러분들 용톤 벌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용톤 벌어드렸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지출이 많은 거 아니에요 과정에 다니잖아요 그쵸 그 지출 제가 다 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허브갠저TV 주도주체험을 신청을 안 하셨다면 꼭 유튜브 댓글을 누르시고 맨 위에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무료체험 신청을 누르신 다음에 하나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솔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냥 캔들만 가지고 제가 사실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막 하락해요 주가 막 하락하다가 이게 저점이고 어느정도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표현이 되는 캔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지 캔들이에요 어 저렇게 양봉 도지 캔들에 거래량이 이제 더 많이 훨씬 많이 사어주면 좋지만 거래량이 적은 것도 하나의 지표 중 하나이고요 거기서 양매수까지 들어오게 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 도지 캔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적 지표를 따질 때 저는 기본 지표밖에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 지표를 봐도 수익은 충분히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기술적 지표 중 제일 신뢰도가 높은 지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솔루션의 펀더멘탈이야 제가 진짜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기술적 지표 중 제일 신뢰도가 높은 건 거래량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라는 것은 돈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만큼은 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되려 거래량을 역이용해 가지고 트랙을 주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래량은 신뢰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높은 건 2평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신뢰도가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캔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캔들 마스터 아니면 캔들 뭐 캔들 마스터니 뭐니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전형적인 사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캔들은 하나의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주봉하고 월봉은 쉽지 않아요 그런 트랙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일봉 같은 경우에는요 속임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돈이 일정 수량이 있고요 내가 물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이 캔들은 그려줄 수 있어요 내가 물량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 캔들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캔들은 말 그대로 그림이에요 대량 거래를 내가 터뜨려 주지 않아도 캔들은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막 높은 고가나 이런 부분에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뭐 4천억 1조원 뭐 이렇게 터지면서 움직여주는 시점 아니면 누구나 다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작은 캔들 하나보고 저점 사와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 솔루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을 할 때에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딱 걸어주고 바로 반등을 보여주고 그런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저점도 낮춰주고 고점도 낮춰주면서 계속 테스트해 주다가 한 번 고점 뚫어주고 조정 준 다음에 올리죠 결국 하나 솔루션도 이번에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깨버린 거예요 저점을 이렇게 깨버리고 고점도 이렇게 낮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형적으로 깨졌는데 여기에서 아마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여러 번 아마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주분들께서도 내가 하나 솔루션을 들고 있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뭐 할 구간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 솔루션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더출해내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내가 비중을 중단밴드 부분에서 한 5% 잡았으면 하단에서 10% 잡는다는 마인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봤자 결과물은 절대 도출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자분들 하나 솔루션 브리핑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포인트는 캔들 하나 믿고 섣부르게 추가만 해서 현금만 묶이지 말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정답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 매매될지 모르면 그냥 허빈제TV 지도수체험 받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저희가 5종목 정도 챙겨드린다고 했고 실제 다수익청산을 시켜드렸어요 3일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받아보신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손해가 가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허빈제TV는 정직하게 실력으로만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매일 제일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을 누르신 다음에 하나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연휴 끝나고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